물품이 수송되거나 운송될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작업이 바로 물류 과정이죠. 효율적인 물류 시스템 구축은 안전하고 신속한 제품 이동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물류비 절감을 통한 기업 경쟁력 제구에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향상된 물류기기와 친환적 제품이 전시되어 있는 국제물류기기전을 통해 스마트해진 물류산업을 만나봅니다. 전세계인 이스라엘 글로벌 전시회인 만큼 다양한 물류 시스템을 전세계에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대단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국제물류기기 전시회는 물류 핸드링 기기와 물류 분야에 걸친 다양한 제품을 전시하며 물류 자동화, IT기술 융복합, 효율성을 강조한 물류기기와 함께 친환경 제품의 출시가 주로 이루는데요. 이외에도 물류기기의 특성상 전 제조산업과 연계되는 만큼 포장, 제약, 화장품, 화학 분야 전시회 등과 함께 열려 전시회 시너지를 높이고 있습니다.